기존 폭력발전과 타양연발전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발전이다. 이 연발전 시스템은 시설비용과 면적을 아킬 수가 있어서 일부 선진국에서 실용화되고 있지만 많은 개선점들이 제시되면서 보다 향상된 연발전 시설을 위한 연구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한인 발명가에 의해서 확기적인 신기술로 개발된 영파워라는 연발전기가 기존에 상용화되고 있는 연발전기의 미비조를 보완한 신기술적인 특허를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출원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영파워의 핵심 기술을 요약해보면 우선 영파워에 탑재되어 있는 두 개의 연에 헬림투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연의 초기 부상을 돕는 중요한 역할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파워의 간단한 발전구조는 발전건설비 최소화를 유도하는 또 다른 기술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파워에는 기존 연의 미비점을 보완한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파워는 앞으로 기존의 풍력과 태양열 발전 개념을 월등히 앞사는 신개념의 에너지 기원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획기적인 연발전 시스템은 영파워가 보람있는 사업을 함께할 동참자를 찾고 있다. 이 발명가는 동참자와 함께 기술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지구를 깨끗이 하는 데 공헌하기를 원하고 있다.